지난주는 마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목이 굉장히 아팠고 여러분도 듣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그래도 적어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방언을 해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선행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다 헛거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랑 없는 거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성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제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의 그런 만남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럼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3절부터 17절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한국 분들은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나오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웹사이트에서 사랑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해서 180명이 쭉 사랑은 나름대로 정의를 막 했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것에 대한 4가지 정도를 찾아보았어요. 첫째로는 어떤 분은 아마 이분은 분명 여자분인 것 같아요. 사랑은 어머나예요. 그러더라고요. Surprise. 항상 새롭게 어떤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 우리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꽃을 들고 들어와서 어머나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사랑은 똥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포만감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비워야 되니까. 마음을 비워야 거기서 사랑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서로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는 얘기죠. 또 사랑은 공감이다. 함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차이 때문에 투닥거리지만 공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네 살짜리 미국 어린아이가 내린 정의가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Love is what makes you smile when you are tired. 당신이 피곤할 때 웃게 해주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일 것이다. 사랑의 아주 심오한 차원을 우리 어린아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정의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장 13장 특별히 3절부터 7절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디 가서 많이 들어요. 결혼식 가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번역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메시지라고 하는 요즘에 새롭게 나온 번역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역사서 읽는 것도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읽었거든요. 아주 편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깊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 버전입니다. 그것은 유진 피로신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또 학자세요. 메릴랜드에서 29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번역에 대한 그러한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13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번역을 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책을 통해서 성경을 새롭게 보고 더 깊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하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좀 새롭죠? 사랑에 대한 그 정의 우리가 많이 찬양도 하고 들었던 말씀인데 다른 버전을 통해서 들으니까 좀 더 새롭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을 잘라서 오늘 3분의 1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랑은 오래 참고 메시지로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냥 꾹 참고 이를 악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이것은 어떤 분에서 보면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은 그런 뭔가 주는 걸 먼저 생각하는데 이 출발점은 비록 소극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한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사랑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기대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아직 싸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나도 안 한다는 분들은 둘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둘 다 성인군자든지 아니면 둘 다 포기했던지 그래도 서로 기대가 있으면 어느 정도 티각티각하는 아까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도 하지만 티각티각하면서 그 공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의 사랑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칼로 물배기다. 그런데 그 칼로 물배기라는 게 아무리 잘라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부부싸움도 잘해야 돼요. 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갈등하고 의견이 닿을 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잘 그것을 싸워야 된다. 싸우는 것도 지혜롭게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잘 싸우는 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부싸움을 잘하는 법. 여러분들 혹시 어저께 밤에 부부싸움이었다면 이 법에 의해서 잘한다면 확인 한번 해보시죠. 제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불르게 먹고 싸워라. 배고플 때 싸우지 말고 저녁 잘 먹고 싸워라. 먹다 말고 중간에 싸우지 말고 다 먹고 싸워라. 그것이 뭐냐면 배고프면 더 짜증나니까 더 예민해지니까 더 첨예하게 부딪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핵심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라. 상대방 잘못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아픔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먼저 이야기하라. 그런 말씀이. 그것이 바로 서로 잘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 또 한 가지는 서로 부부싸움 할 때 말꼬리 잡지 말라. 말하다가 당신 소리 그렇게 높였어? 아니 야 나도 야 그러면서 말꼬리 잡고 처음엔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나중에 보면 저기서 서로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말꼬리 잡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호칭을 바꾸지 않고 싸워라. 보통 때는 여보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면 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여보 그러고 얘기를 계속하라. 그래서 호칭을 바꾸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랬다 하더라도 숟가락을 던지고 일어난다든가 소리치면서 일어난다든가 일어나서 문을 쾅 탁고 나간다든가 이런 비인격적인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때로는 싸움하다가 타임아웃도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요. 권투 선수들이 막 하다가 3분 지난번에 땡땡땡 하면 1분 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감정이 막 올라갈 때 우리 잠깐 타임아웃 하자. 그리고 잠깐 나가서 한 바퀴 쉬고 들어오면 감정이 쑥 풀어지면서 여보 그냥 넘어가고 밥 먹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화가 나서 확 나가지 말고 막 화가 나거나 큰소리가 나올 것 같을 때 잠깐 나 바람 쐬고 들어올게 타임아웃 하고 잠깐 나갔다 와라 그런 말씀이 아무튼 지혜롭게 할 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지만 이것도 성숙을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그으셔야 돼요. 박싱 권투 시합을 해도 어떤 룰이 있잖아요. 혁기의 배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다. 등어리 때문에 안 된다. 발로 치면 안 된다. 그 룰 안에서 권투 시합을 해야지 그것이 스포츠가 되고 그것이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움도 부부 싸움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이혼이라는 단어 나오면 안 되죠. 또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얘기. 처음에 둘이서 얘기하면 나중에 가정이 어떻고 그러면서 서로 확대가 되는 경우들. 또 폭력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긋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또 서로 기대하기 때문에 갈등이 올 때 그것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서로를 향해서 포기한 부부들은 싸움도 하지도 않아요. 말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서 싱글처럼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소위 결혼한 싱글이라고 그러죠. 같이 집에서 살고 있지만 뱅크 어카운트도 다릅니다. 밥도 따로 먹습니다. 방도 따로 씁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서로 몰라요. 이렇게 산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냐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 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아들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살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다시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다리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아무리 자녀가 잘못돼도 그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 살인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어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과 만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취급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조금만 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기를 기다려 보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넉넉고 가만히 무덤덤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냐는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랑의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 때문에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블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나눠져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외면하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가능성을 믿고 화해할 것을 믿고 하나 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를 향해서 핏값으로 예수께서 사주신 귀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미움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악순환은 스탑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결국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교통을 막아버리는 그 교제를 막아버리는 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성경이 분명히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 돼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에 먼저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너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기도는 상달될 수 없다. 내 속에 미움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의 악순환을 스탑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냐고 참는 거예요. 혼자 참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참을 때에 기다릴 때에 또 포기하지 않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참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누어지는 축복된 사람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로 그것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그건 우리가 부드러움 생각하죠. 부드러움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조심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라고 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그냥 쏟아놓는다 라고 하는 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느껴질까를 한 번 정도 생각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보면 내 입장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이해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거기서 훈훈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계가 행복해지고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좀 더 쓰는 것 이거를 다른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바로 배려가 아닐까 배려하는 마음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닫고 할 때에 닫으면서 꼭 뒤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 문이 닫힐 때 다른 사람이 꼭 그 문에 또 닫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문을 잡아주는 이게 배려입니다. 제가 한국 타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한국 분들이 아직 그런 컬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을 탁 열면 훅 갑니다. 뒤에도 상관곤 꽝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아이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문 같은 큰 거.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한번 뒤를 보고 먼저 오는 사람들 문 열어주고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컬처가 되는데 아직 한국 분들은 그런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열이면 한 두 사람 정도 그리고 여덟 명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미국에는 거꾸로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배려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이에요. 이 간디가 배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간디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간디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됐는데 기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막 타려고 그러는데 기차가 덜컹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부리나켓 뛰어서 탔는데 그만 신발 하나가 떨어졌어요. 밖에 그랬더니 간디가 빨리 한쪽에 있던 신발을 벗어서 바깥으로 내 던지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친구가 아니 그 하나라도 신고 가야지 그거 하지 내버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하나 주워갖고 그거 쓰지 못할까 봐 이왕이면 하나 더 던져서 두 개 쓰라고 다 던진 거라. 어차피 내가 못 신을 거 그 사람이라도 두 개 가지고 한 켤레 가지고 사용하라고 내가 던진 거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 거기서 훈훈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을 갔다가 거기에 노점상에 있는 할머니가 파는 그 가게 노점상에서 콩나물을 샀어요. 콩나물 이만큼 6천 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보니까 천 원짜리가 없어서 만 원짜리를 하나 드렸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찾다가 그냥 5천 원짜리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내가 지금 6천 원짜리 샀으니까 4천 원을 주셔야죠. 5천 원을 줘요. 그랬더니 내가 잔돈이 없어서 그냥 5천 원 줄 테니까 괜찮아. 가져가. 그러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으면 별로 얘기가 안 나왔겠죠. 이 아주머니가 그럼 할머니 이거 다시 가져가시고 만 원어치 주세요. 만 원어치 주세요. 그리고 5천 원을 더 쓴 거예요. 이 할머니는 까짓 거 천 원 내가 안 받아 그 천 원을 더 배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까짓 거 내가 5천 원어치 더 사 5천 원어치를 배려한 거예요. 둘 다 상대방에게 조금 이렇게 더 배려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훈훈하게 합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 찬 그 삶이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 더 챙기고 내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각박하게 되고 각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고 미움이 만들어지고 싸움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조그만 그런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 상대방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온유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에는 자기가 같이 못한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지금 내가 없는 것 그냥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없다고 속상해하지 않는 것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족에서 나옵니다.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 마음 또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불평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보다 좀 더 갖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없고 시기심이 없어야 미움이 없고 그래야 거기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이 만들어지는 사랑이 싹트는 밭이 있어요. 그 밭이 뭐냐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거기에 사랑의 싹이 피고 사랑이 쭉 자라서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한 것 있을 때 갖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정적인 방법 그래서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리려고 하는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더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의 부족함이 열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내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의 세팅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세팅이 있어야 미래를 바라봐도 긍정이 되고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지면 긍정적인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랑을 만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감사가 사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체리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충만하고 그 감사 속에서 사랑의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치곤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하나로 묶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이것을 미스지에서는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 뽐내고 자랑하고 자만하는 것.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사랑을 무너뜨리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 마음이 바로 죄성의 근원이 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성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물리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얀다. 교만한 자를 밀쳐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오. 왜? 교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슬쩍 줬을 때에 그것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게 됐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던져지는 결과를 가지고 그 근원이 바로 교만이란 교만 교만은 자신을 올리는 것이에요. 물론 높은 데 올라가면 기분은 좋아요. 내가 산 꼭대기 올라간 기분입니다. 야호하죠. 그러나 그 꼭대기는 살 수가 없어요. 바위덩어리만 있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거기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마을이 있고 거기에 삶이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세요. 교만하면 거기서 사랑과 기쁨이 깨뜨려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만을 자기 자신을 축혀 올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본래 자신보다 더 자기를 높은 데 놓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선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문제는요. 교만한 사람 많은데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교만한 줄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요즘 세상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지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속에 완전히 갇혀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만의 증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플로리 맥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과 친밀감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교만을 극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만의 증상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와요. 거기에 교만의 증상 1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7가지를 소개해 볼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대접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접 받는다는 게 다른 사람이 밥 안 사주나 그 차원이 아니라 남이 먼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인사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누가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해주냐 이거 생각하는 이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월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돼 그리고 무시하는 마음 좀 나보다 부족한 사람 보면은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한심해 보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우월감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죄와 비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장점 보기보다는 결점이 그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지적하고 비만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아도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지적하고 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죄와 비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의 증상이다. 또 네 번째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미움이 한 번 딱 들으면 미움을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 미움의 소신이 교만이에요. 교만. 다섯 번째로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쉽게 화가 냅니다.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감정이 폭발이 됩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 고정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화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자기연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모습인데 교만이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내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우월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절망감 속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되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잠 못 자는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연민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교만 때문에 생긴 그런 프라닥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는 아부 아부 아부와 칭찬은 다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겉모습으로 칭찬만 해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이고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 중에 한 가지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교만한 자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뭐냐 관계의 갈등이죠. 자꾸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상하게 자꾸만 내 마음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내 속에 교만이 해결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빨리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거울이라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렌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호율로 저를 사해 주시고 그를 사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를 귀한 존재로 내가 보기 시작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체질교의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 무릎을 끄시고 그래서 내가 겸손히 내 자리로 내려와서 그 자리로 내려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치고 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다시 그 메시지에 있는 오늘 네 가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같이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치고 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